나 얼굴만 보고 좋아하는 것 같아? 난 오빠 마음씨를 보고 반한 거라고 그렇게 말할 거야? 유미야, 사랑해 유미야, 나 시계 걸 건데 위치 좀 봐줘 응? 저기, 여기 어때? 어, 좋다 좋아, 여기? 아, 운동했어? 아, 여기? 여기 좋아? 조금만 더 위로 올려봐 위로? 어, 쭉쭉 몸을 뻗어봐 위로? 아, 유미야, 장난하지 말고 미안 조금만, 여기 뒤쪽으로 가면 될 것 같아 여기? 조금만, 조금만 여기? 아니, 오빠, 어디까지 가는 거야? 오빠, 오빠 그럼 여기? 와, 씨! 와, 이 질퍼만! 뭐야? 당신 누구야? 나야, 병철이 받아요, 받아요 나의 하트를 받아요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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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크크크크크크크크 나가는 문은 이쪽입니다 나가세요, 한 장 아, 내가 얘기했잖아 나 얼굴 바뀐다고 이 정도로까지는 얘기 안 했잖아 이게 어떻게 병철 오빠라는 거야? 아, 제발 믿어줘 나 진짜 병철이야 좋아요 그럼 병철 오빠만 맞힐 수 있는 문제를 내보죠 알았어 오빠랑 나랑 커피숍 갔을 때 오빠가 자리를 비우면 내가 먼저 하는 게 있어요 뭐죠? 하나, 둘, 셋 내 지갑에 손대기 정확해 이번에 못 맞출 거야 이번에 오빠가 나한테 크게 화를 낸 적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? 하나, 둘, 셋 나이 열 살 속여서 정확해! 병철아! 아니, 병철을 봐 이미야 이게 뭐니, 이게? 어떻게 하면 예저도 돌아갈 수 있는 거야 나도 잘 모르겠어 무슨 방법을 강구해 보자 아! 개구리 왕자 얘기 알지? 개구리 왕자 개구리한테 공주가 키스를 해주면 왕자로 돌아오잖아 시도해 보자 그런 거 말고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다른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자 아 내가 나갔다 들어오면 바뀌는 것 같아 아 진짜? 어 잠깐만 핸드폰 새로 샀어? 어 새 건데? 와 와 유희야 휴대폰을 이렇게 던지면 어떡해 아 지갑 이거 봐 지갑 받아 떨어졌다 이거 아 던져 아유 아 유미야 핸드폰하고 지갑을 이렇게 던지면 어떡해 아니 이건 그냥 쌩 장동민 아니에요? 무슨 소리야 유미야 나 병철이야 아 병철 오빠라고요? 그래 지금 당장이라도 소리를 바락바락 지릴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나 화 안 내 병철이란 말이야 아하 한번 참아봐요 평소대로 해봐요 동기모임 갔을 때처럼 해봐요 화났지? 오빠 화났지? 장동민 화났지? 아 안 났어 유미야 나 병철이라고 진짜 병철 오빠인가? 그래 나 화 안 내 아 가만있어 집이 이렇게 지저분해 내가 청소 좀 할테니깐 우리 유미는 여기 앉아서 편하게 쉬어 아 그래도 병철 오빠 어때 그래 나도 도와줄게 아이 아니야 여기 이렇게 닦으면 돼 오빠? 그래 그래 어머 어머 어떡해 어머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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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노트북인데 어떡하면 좋아 어떡해 내가 닦아줄게 어머 어떡해 어머 어떡해 어머 어떡해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빌게요 잘못했어요 장동민 장동민이죠? 장동민이지? 맞어 장동민 보러 장동민 맞죠? 안 났어 안 났어